Q. 결혼은 언제 하세요? 지금 3년째요. 2019년도에. 괜찮아요? 하시는 일은요? 그냥 있어요. 주부. 본인 스스로가 답답하게 살구만. 그 말 뜻은요. 첫 번째, 제가 무뚝대고 결혼생활 괜찮아요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본인한테는 삶이 더 나은 삶이고 두 번째는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바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돈 벌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더라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내 일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는 사람. 사주는 내가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데 천성이 자꾸 눌리고 너 집에서 늘어지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하고 싶어도 이제 자존감이 좀 낮아졌다고 그게 활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동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처럼 가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집에서 자꾸 늘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본인은 자존감이라지만 지금 사이에서 좀 더 있으면 젊은 아이 우울증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진다고요. 본인이 뭐에 쉬어있고 귀신에 쉬어있고 조상에 감겨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의지가 약해가지고요. 본인이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사람은 천성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사주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를 보러 오는 거거든요. 내 천성대로 산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집에서 쉬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그렇겠죠. 본인이 박복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막 온몸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박복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밖의 기운이 에너지가 밖의 에너지와 더 맞다는 거예요. 기운이. 근데 본인은 집에 있으니까 뭔가 뭔가 내가 크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이렇게 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부터 일까지 뭐가 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백날 전보로 당기면 뭐해요. 무당이야. 너 나가서 일을 해라. 뭘 해라. 이래도 내가 지금 집에 늘어지고 있는데 사주대로 나면 본인이 어렸을 때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던 가정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생을 가리키는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을 한다든지 어린이집 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본인의 사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나랏밥을 먹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일반 사기업이라는 거는 직장생활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오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내 털을 밟고 내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 본인이 결혼을 내가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20대 초반부터 내가 기술을 배우든 돈을 벌든 두 가지를 해가지고 내가 30대 중반되면 내 걸 차려서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러면 지금쯤이면 내가 안정되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그런 걸 하지 않고 결혼을 함으로써 본인의 운때도 한 번 꺾였어요. 꺾이다 보니까 더 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가 않았다. 뭐가 조상이 하면서 뭐가 뭐가 집안에 안 좋은 뭐 그런 게 우리가 귀신이 본인 앞을 막아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눌러 앉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자존감을 올리고 내가 밖으로 튀어나가서 지금이라도 내가 뭘 배우면서 남밑에서 일을 조금 하다가 2, 3년 뒤에 내 걸 차려서 하시면 정말 좋다. 전 뭘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사주에 주특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관심 가는 걸 배우세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내가 커피에 관심이 있고 커피를 좋아한다. 그럼 커피 기술을 배우고 커피 이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조그만한 커피숍을 하면 되고 내가 제 빵을 좋아한다면 빵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기술을 배우든 그런 걸로 내 털을 밟고 장사해야 돼요. 본인 남편의 기대에서 살아가시는 분 아닙니다. 아시겠죠? 남편이 멀쩡하게 있고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월급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본인이 본인이 집에서도 설치해야 되고 밖에서도 설치해야 되고 사주는 전반적으로 다 앞으로도 막힘없이 어둡지 않고 괜찮은데 본인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본인 같은 신분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해요. 뭔가 조상이 안 좋아서 뭔가 붙어 있어서 귀신에 씌어서 뭐 귀신병에 걸려서 빙의가 돼서 뭐 이런 거면 무속적으로 우리 무속인이 해결을 해 주겠죠. 구서라도 뭘 해서라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천성 자체를 우리 무속인이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건 본인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많이 아팠어요. 그거는 집에 늘어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밖에 밖에 기운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요 몸으로 먼저 쳐요. 아시겠죠? 안 하던 막 개혈 제 말대로 내가 밖에서 아르바이트든 무슨 일이든 일을 한번 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아프지가 않고요. 괜찮아집니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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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고쳐야 되는 거는 무당집에 와서 저물어서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당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를 본인이 몸속 실천을 하면 그건 얼마든지 해결되는 문제고요. 앞에서 문제됐던 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뭐에 가로막혀서 뭐에 씌어서라는 거면 무당이 해결을 해 주지만 지금 본인 상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의 기운 본인의 조상들도 이렇게 원력을 주실 수 있는 조상들이 있고 내 자손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와있는 조상들인데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자 내가 아까 전에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무당하면 참 잘하겠다. 네. 이 말 했죠? 본인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요. 조상들이 우리 자손 가여워서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진짜 무당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개나 소나 무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든지 무당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밖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일로서 풀어먹고도 살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늘어져 버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점을 보러 가면 신이 다 왔다 뭐가 다 왔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럼 힘들다고요. 아시겠죠? 네. 정말 무당밖에 할 게 없는 타고난 천성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무당의 사주팔자만 지내고 있었으면 제가 본인 보고 야 너 아무것도 못해 무당해야 되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앞에 전자 그 얘기 있잖아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괜찮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애기. 애기를 노력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노력도 얼마나 생기면 생기고 말면 말고 아니요. 노력은 하죠. 병원 다니면서. 안 되죠. 근데 본인을 보면요. 뭐 삼신의 벌전이 있다든지 태아령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하면 저는 애기 생길 거라고 봅니다. 본인한테 무자는 아니에요. 무자팔자는 아닙니다. 애기 생겨요. 지금처럼 이렇게 웃고 너무 수고로 들지 마세요. 결혼하고 솔직히 살이 30kg 이상이 쪄갖고 더 이게 더 밖으로 안 나가게 돼. 아니 그러니깐요. 집에서 늘어지니까 뭐 하겠어요. 밥통이나 들다 보고 먹을 거랑 찾아보고 하겠지. 아니 먹을 것도 많이 안 먹어요. 안 먹고 이제 많이 자 그러니까 몸을 좀 혹사를 시키세요. 그게 외형 쪽으로 솔직히 외형에 변화가 생기면 사람은 자존감부터 떨어지고 어기소침해지는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현재 본인 외형상 가지고 누가 놀림감 할 만한 그는 외형도 아니고요. 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본인보다 더한 사람들 밖에서 직장생활하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뻔뻔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자존감을 자기 스스로가 올리는 거지 자존감을 무당에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힘내시고 네. 화이팅 하시고 네. 앞으로 나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지금 애기를 간절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네. 내가 밖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뭔가 찾아보려고 뭔가 배워보려고 노력한다면 본인은 정말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어 한 번도 말하지만 본인 무임팔자 아니니까 애기 가집니다. 올해는 아니겠죠. 무슨 벌점 아니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될 수 있어요. 아 아시겠죠.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sales esti